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고혜경 교수님의 꿈 공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나에게 건네는 말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뱀이 꿈에 나타난 내용에 관한 해제입니다. 저는 30대 미혼의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각별한 사이였는데 돌아가신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꿈에 종종 나타나시는데 새해 첫날에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 집 거실에 뱀이 있었어요. 노란 뱀이었는데 배는 하얗더라고요. 너무 무섭지만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나타났어요. 얼굴은 자세히 안 보이지만 아빠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그 뱀을 몸에 감더니 그만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린 아빠가 피를 흘리는데 살아생전에 그 평온한 얼굴로 괜찮아 물려도 괜찮아 하시더니 다시 한번 이봐 괜찮지? 라고 저에게 물었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해 첫날인데다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기억에 남네요. 새해 첫날 꿈 꿈이라면 올 한 해 전반에 걸친 내 성장의 주제와 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해의 주기를 시작하는 날 차례를 지내는 이유는 새 주기를 기념하고 무탈하기를 빌며 조상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괜찮지? 라고 애정 가득하게 말을 건네니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설날이 산자든 죽은자든 서로 그리운 사람끼리 안부를 주고받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설날집 거실에 왜 뱀이 출현했을까요? 뒤따라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뱀은 하나로 연결되고 아버지가 뱀에게 물립니다. 괜찮아 물려도 괜찮아 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사연이 숨어있는 듯합니다. 꿈에서 뱀만큼 복잡다단한 상징성을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치유, 다산, 변형, 조상, 리비도, 남근 등이 다 연관되겠지만 꿈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꿈에 뱀이 등장하면 공통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바로 변형의 상징이라는 점입니다. 뱀의 특성은 겨울이면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잠을 자고 봄이면 다시 태어나고 허물을 벗고 거듭거듭 죽고 태어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제주 속담에 뱀은 절대 죽일 수 없다고 합니다. 뱀을 죽이려면 아홉 번 죽여야 한다고요. 이와 함께 뱀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는다는 미신도 있습니다. 신화나 꿈의 세계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동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형의 상징이라면 뱀이 등장하면 큰 변화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탈피라고 할 정도의 변화입니다. 이 꿈에서 뱀이 거실에 나타났으니 분명히 이 집의 변화와 연관이 있을 듯 합니다. 거실은 가족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화한다는 것일까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뱀에 물린 후 너도 물려봐 라고 하듯 괜찮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남근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먼저 시연하였다면 모든 가족에게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단, 판단, 분석, 정리, 추진, 빠른 행동처럼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의존하던 것을 이제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뱃돈보다 더 특별한 선물입니다. 또 뱀에게 물렸을 때 피가 났다고 했는데 흔한 꿈 중 하나는 뱀암한테 물려 이빨자국이 선명한데 피가 안 난다는 내용입니다. 피는 혈연, 즉 집안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종교적 갈등일까요? 아버지가 다 해결하지 못한 이 집안에 내려오는 상처는 뭘까요? 이처럼 중대한 집안의 과업이라면 1월 1일 날 꿀만한 꿈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꿈투사를 고혜경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꿈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 굉장히 큰 힌트를 주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죠. 여러분이 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될 때 여러분의 논리적 세계나 어떤 이성적 세계로만은 다 잡히지 않는 그 직관의 세계, 더 깊이 있는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TV 오늘 고혜경 교수님의 아버지와 꿈에 관한 꿈투사 내용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